안녕하세요. 오늘은 We Never New Love 32카운트 4월 Absolute Beginner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. 세워볼게요. 팩션 1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어고널 포드 스텝 터치 제자리 다이어고널 백 터치 오른쪽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어고널 포드 스텝 터치 다이어고널 백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오른발 브러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포드 스텝 놓으면서 힙 펌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체중 오른쪽 왼발 포드 스텝 놓으면서 힙 펌프 왼쪽 오른쪽 왼쪽 체중 왼발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아웃 아웃 홀드 할 때 박수 오른발 백 백 백 홀드 할 때 박수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힙 롤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힙 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 and 2, 3 and 4, 5, 6, 7, 8 1, 2 and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는 다섯 번째 월 16 카운트 끝나고 있어요. 다섯 번째 월 12시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 and 2, 3 and 4, 5, 6, 7, 8 1, 2 and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